자 이제 125페이지 3번 대리권의 범위에 제한이 나오죠 여기서는 또 시험 문제를 거의 반드시 내는 부분이거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 법정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않고요 2번 이미대리죠 자 이미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미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숙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해달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숙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매도할 수 있겠죠 매매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대금을 주네요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받기로 한 날 갔더니 돈이 없대요 연기해달래요 연기해 줄 수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팔리는 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이어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판단한다면 스스로 결정해서 뭐 해 줄 수 있는 거죠 연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가번해 가지고 숙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해가지고 넘겨 보시면 판례가 빠바방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게 뭐예요 판례 판례 매매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빠바방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이제 나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느냐 문제는 민법 118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118조는 뭐라고 했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보존행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뭘 못하는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보존행위와 성질이 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뭐는 못하냐면 처분행위는 못해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개량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조심할 게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혼합해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충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정확히 기억하고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지금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와 먼지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가 들어와요 임대가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성질이 다른 곳으로 모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을 모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나와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면 X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처분할 수 없잖아요 처분권이 없죠 그래도 타인의 부동산을 모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1. 보존행위 나와 있고 2. 이용행위와 계량행위에서 나와 있는데 이 이행행위 속에 뭐가 있죠 예컨대 물건의 임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우측에 대표인지 풀어볼까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요 처분행위는 못하잖아요 그럼 뭘 찾으면 되죠 처분행위로 찾으면 될 텐데 5번에서 처분행위가 나오는 거죠 10적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딱 나오는데 이거를 두리뭉실 기억해 두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 대리권에 제안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먼저 정리해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는 쌍방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대리인데 입찰대리를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가능하다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만 하냐면 본인, 아 죄송합니다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본인에게 항상 뭐만 주게 돼요?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자기계약이 가능해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이게? 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주는 거니까 본인 대리인의 재산 친권자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죠? 증여한다고요 아들아 이번 때 용돈 뭐죠? 10만 원이다 그죠? 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뭐예요?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대리인 할 때 뭐가 잘 안 생기게 되면 뭘 집어넣시라고요? 친권자를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금지가 되는 거 제외되는 게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요 개념 터뜨릴게요 갑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내가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숙권을 내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갑의 똥을 팔려고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죽이 아까와서 지가 직접 샀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왜 금지가 되느냐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리는 타인을 이와여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라는 말은 매도에 대해서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을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고요 지가 샀잖아요 그러면 매수에 대해서 누가 지가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의사 결정을 누가 하게 될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막말로 을이 매매되고 10원에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대로 자 갑이 매도에 대한 숙권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을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뭐랬냐면 숙권을 해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쌍방대리가 되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매도에 대한 의사 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매수에 관한 의사 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형태는 다르지만 쌍방대리도 모든 의사 결정을 누가 혼자 해요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도 금지가 되고 쌍방대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럼 이제 예의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피해를 줄까 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인이 상관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을이 자기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게 되면 갑에게 항상 뭐가 돼요 이득이 되죠 단 이론을 주더라도 뭐가 돼요 이득이 되니까 을이 혼자 결정해도 갑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고요 등기 신청은 이거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하나요 아니죠 한 사람을 선임하거든요 그러면 법무사는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죠 쌍방대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등기 신청 일반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쌍방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채무의행이요 자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다툼도 없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우려가 없으니까 채무이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고시해 봐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누구냐면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채권이 아무런 다툼도 없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곱씹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틀려요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뭐한 상태예요 도래한 상태라면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대물 변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의뢰받을 돈이 1억인데 갑에게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가 3억짜리다 그러면 1억 대신 땅으로 받는 것은 뭐예요 대물 변제인데 의리 혼자 결정해서 A토지를 먹어버리면 갑에게 뭐 줄 필요 있어요 P를 줄 필요가 있으니까 대물 변제는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경계라는 말이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이 잘 나오는데 경계가 흔할까요 또 흔하지 않을까요 이거 경계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나요 경계 이게 뭐냐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분양 전단지가 왔는데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광고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무슨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뭘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뭐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가지고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대출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회사가 알아서 은행에다 제출하고 뭘 받습니까 중도금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뭐로 바꿔서 대출 계약으로 바꿔서 중도금을 이행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채무 이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계라고 하고요 만약 이 경계가 자기 계약 쌍방대로가 가능한다면 지 혼자서 멋대로 상환기간 100년 200년 할 수도 있고요 이자도 지 멋대로 뭐죠 맘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는 채무 이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약 쌍방대로가 뭐가 되고 있는 거죠 금지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 정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곱씹음이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와요 그것도 개념이 중요한데 일단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의 여러 명의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있죠 백시구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니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꾼을 줬고요 갑도 병한테 땅 좀 사라고 대리꾼을 줬다면 각자 대리니까 을도 혼자서 알아서 땅 알아보러 다니면 되고요 병도 알아서 뭐 하면 되죠 땅 알아보러 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붙으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되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을가병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공동으로 해라 라는 특별한 뭘 걸어놨어요 제안을 걸었다면 이제 을가병은 공동으로 뭘 해야 돼요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했다면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뭘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따라서 갑이 을가병이 공동으로 하라는 말은 뭘 공동으로 하는 얘기예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같이 짜장면 먹고 같이 다니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땅을 사고 어떤 금액에서 땅을 살지를 함께 결정했다면 계약서는 을가병 아무나 한 사람만 쓰면 돼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수동 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뭘 안 한다고요 의사 결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만 공동으로 하라고요 의사 결정만 따라서 수동 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친권자다 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인 거예요 친권자인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니까 친권자가 대표적인 뭐인 거예요 공동 대리인 거예요 근데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 먹었는데 올해 학교를 보낼지 내년에 보낼지 고민 중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밤 함께 7살인 올해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대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끝인 거죠 교재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1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나오죠 대표의 죄가 나와요 한번 풀어보죠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왜 이렇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고 대리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뢰 결정에서 갑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뭐인 거죠 자기 계약인 거죠 그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단순한 채무 이행은 뭐 하다고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1번 대리인에 대한 금전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번과 같은 지문 때문에 아까 제가 열심히 뭐 한 거예요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단순히 그냥 채무 이행 채무 이행 채무 이렇게 외워 제끼면 1번 지문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뭐하고요 틀리게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리는 간단하게 하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뭐 하셔야 하고요 곱씹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금전 소비대차 기약가 그 담보리안 담보권 설정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기약을 체결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매매기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수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대리 다만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안이 있으면 그때 뭐가 되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니까 4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숙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냐는 대리인 이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권한을 정하지 않냐는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 되시죠 아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대충 들이뭉실해가지고 문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마다 꼬박꼬박 뭐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나눠서 기억하시고 특히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곱씨부인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보시면 문제 하나 더 있어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의뢰계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매도하기 위해 의뢰계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말은 매도에 관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수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게임 끝인 거예요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갑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한테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뭐죠 2번은 뭐요 X인 거예요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인이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나왔네요 그렇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죠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그 해지를 원상회복음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하겠죠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럼 이거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까 계속 보시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에 남형이 나와 이것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숙권을 해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링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갑소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그렇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이 갑에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 2억 원을 주길래 을이 그 대금을 뭐 했냐면 받았어요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요 요 돈 갖고 튀었어요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런 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대리권 남용이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 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화해 행사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유권 유권 대리라는 점이죠 그렇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는 대잖아요 이해 되잖아요 이거를 또 개념을 안 잡아놓으시면 자꾸 무권대로 헷갈려요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 그건 뭐요 무권대리인 거고요 을은 매매계약할 대리권이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전절하는 거예요 유권대리임을 전절한다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모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유권대림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니까 원칙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유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병이 뭐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고 가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본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요 병은 뭐가 돼요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인정하는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우리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신하고 있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 저번째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 플레이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으로 뭐하고 있냐면 유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뭘 줘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고 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팔레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한다면 올해 또 최근에 또 팔레이가 나았는데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공통된 소멸 원인에서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시합 아주 잘나는데 자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예요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개시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그죠 본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예요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지금 보세요 본인에 대해서는 뭣밖에 없습니까 사망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본인의 성년후견개시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가 대리권 뭐가 돼요 소멸사유라는 말은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 개념을 우리가 천안했잖아요 이거 했잖아 그죠 제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성년후견개시가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피성년후견이라고 하고 그죠 한정후견개시가 되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한정후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민법 117조에서 대리는 행위능력자의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미성년자도 피성년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무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127조에서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7조와 127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 127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두 규정이 뭐가 되고 있어요 충돌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후견인이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지문도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예요 맞는 지문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미 대리에 뭐가 나오냐면 특유한 소멸론이 나와요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128조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인데 이 법률행위가 결국 뭐겠어요 숙권행위겠죠 그러면 숙권행위하여 수혜된 대리권이라는 말은 이미 대리인을 말하는데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에 의하여 소멸하죠 여기서 종료라고 되어 있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라는 말은 뭐예요 끝나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쉬운 말로 하면 임무 완수입니다 이미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법정 대리인과 달리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땅 팔려고 대리권이 있거든요 땅 팔았어요 땅 팔고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저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은 소멸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땅 팔았거든요 팔고 한 보름이 있는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준대요 채무불이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취소하려면 해제하려면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숙권이 있어야 되고요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숙권이 있어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판결이 나오고 증인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대리는 시킨이라면 윤모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지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지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까지 가게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안고 없이 오시면 자꾸 이상한 것 같은 거야 자꾸 이상한 것 같으니까 뭐예요 또 오답으로 치닫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세요 임무를 완수하면 이미 대리권을 소멸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취소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숙권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대표이제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상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파산의 대리권 소멸입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상당을 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다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장금 매매 대금을 수용할 권한이 있다라는 질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제3절 대리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 한글자막 by